부부의 발견 배우자. 섹시지바 김지현 씨와 재테크의 규제 홍성덕 씨 부부입니다. 안녕하세요. 아니, 롤라테도 보니까 이렇게 크롭티라고 그러잖아요. 이렇게 배에 나오는. 저럴 때가 있었어요, 저럴 때. 몸무게가 47, 8에서 나갔었어요. 40대였어요? 키가 크신 때. 네, 예전에. 아침에 일어나면 하는 거 해야지. 예전에 롤라 하시던 영상 같은 걸 좀 갖고 볼 때 있어요? 어때요? 그때랑 지현 씨 지금 보면 어때요, 지금? 차이가 되게 많죠, 차이가 되게 많죠. 그러니까 다음 여자랑 사는 것 같대요.